수아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두터천 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6평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6평 모의고사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점, 내가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뭐 이런 피드백을 본인 자신의 피드백을 아마 얻으셨던 되게 소중한 기회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 보시느라 또 많이 수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총평을 한마디로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 굉장히 쉬웠다. 근데 쉬웠다는 게 이번이 재작년부터 저희가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약간 레벨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하락이 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스페인어 수능 스페인어만 문제를 계속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6평은 사실은 쉬웠어요. 선생님이 이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겪는 난이도와 내가 겪는 난이도는 다를 거 아니야. 너는 선생님이니까 쉽지.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너희들의 입장이라면 그럴 것 같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솔직히 말하자. 우리 제외국어 완벽하게 공부한 애들 손들어. 푸쩌, 핸스업.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마 제외국어 선생님이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외국어 공부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친구들! 선생님이 손을 꼽을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입덕코스 정도는 들었는데요. 입덕코스는 말 그대로 입덕코스예요. 그래서 기초코스를 완강하신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6월 평가 이전에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제외국어 성적은 우리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많이 보는 시험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가늠이 안 된 상태에서 그쵸? 제외국어를 선택해서 공부를 미리 한 친구들은 사실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의 기준을 봤을 때 6월 그리고 9월 기준으로 제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노베이스고 대부분이 스페인어의 숫자 숫자도 모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느끼기엔 선생님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당연한 거야.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근데 난이도는 쉬웠다. 그래서 스페인어, 수능 스페인어가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발음과 철자. 이거는 항상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쉬움. 그리고 어휘와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쉬웠던 어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해설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회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렵게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사실 없었어요. 눈에 띄는 문항도 없었고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독해 지문에 나왔던 소재가 조금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글의 난이도는 사실은 굉장히 쉬웠다. 그렇죠? 그리고 문법 자체도 원래 킬러 문항이 어떻게 나오냐면 2번 어휘와 표현과 문법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렇죠? 어렵지 않았다고 하면 너니까 어렵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부가 덜 됐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선생님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공부를 하면 쉬워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쉬워진 난이도, 이 쉬워졌다는 거는 이전에 수능 스페인어 출제 문제와 비교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많이 쉬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본에만 집중하면 사실 충분해요. 뭐 무슨 뭐 어쩌고 기본을 응용해가지고 어쩌고 뭐 막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노베이스 학생분들이 굉장히 이 강의를 많이 들을 것 같고 혹은 기존에 제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또 덜어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본에 충실합시다. 선생님, 너가 말하는 기본이 뭐냐? 기본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다른 과목에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야. 첫 번째, 어휘 암기입니다. 외국어는요. 기본이 어휘 암기야. 어휘 암기를 하지 않고 내가 스페인어를 보겠다. 그거는, 그거는 안 돼.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휘 암기 하시고, 어휘 암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이 자료 게시판에 공짜로 선생님 노력을 갈아가지고 만든 그 어휘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필수 어휘 리스트, 그리고 필수 동사 리스트, 이 두 가지 리스트 여러분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다운 받으시고 암기하세요. 얼마 안 돼. 18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1800개 정도. 그리고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기초 코스를 들으시면 됩니다. 기초 코스 아마 20강이 안 되는 굉장히 짧은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약간 여유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기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능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은 기출 문제를 풀지 않고 수능 스페인어를 보겠다는 건 사실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소 3등급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비슷한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똑같은 문제 또 나오고 똑같은 비슷한 지문과 비슷한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내 이름 뭐야? 네 이름 마리아야? 후안이야?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항상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요. 선생님, 수능 스페인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면 되죠? 일주일에 몇 번 강의를 몇 개 보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일단은 노베이스 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수강을 해야 돼. 뭐? 기초 코스 수강을 해야 돼. 기초 코스 수강. 그래서 기초 코스 수강 선생님이 올 3월에 아마 완강을 해서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들으시고 어휘 암기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선생님이 기초 코스 OT 영상에 아마 자세하게 어떻게 수강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서 최소 여름방학 여러분들의 데드라인을 정하세요. 7월 혹은 8월 중순까지는 완강을 하고 복수까지 때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 목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기초 코스 수강생. 이미 지금 기초 코스를 수강하고 입덕 코스, 기초 코스까지 수강을 하신 친구들이 아마 6월 평가를 보신 친구들이 덜어 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오늘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찍을 거고요. 이제 곧 선생님이 지금 6월 20일 날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6월 아마 말일쯤에 실력 코스가 아마 개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실력 코스 개강하면은 여러분들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들 문제에 어떻게 내가 배웠던 개념들이 나오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뭐냐면 국영수 과학 뭐 사회? 사회라고 하나요 요새 친구들이? 젊은 애들? 모르겠다. 그리고 언어라고 하나요? 국어라고 하더만. 난 맨날 선생님은 언어 떼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실력 코스를 들어야지라고 하면 평생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 코스 완강을 하면 바로 실력 코스로 넘어오세요. 완벽하게 복습하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사실은 지금 많이 없을 거예요. 여름방학 때면은 굉장히 초조화가 다른 과목도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실력 코스 개강할 거거든요. 여름방학 때 이것도 시간 되시면 9월 모의평가까지 계속 들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노베이스 학생 이제 기초 코스 수강하시고 어휘 암기하세요. 한 많아봤자 2천 개밖에 안 돼요. 어휘 암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초 코스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두 분 다 노베이스 이 친구들 둘 다 포함해서 일단은 9월 모평 아마 전 2, 3주 전까지 실력 코스까지 완강을 한다. 완강만 해도 괜찮아요. 100% 소화를 하는 것도 불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과목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강의만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복습 조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등급 나오시리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일단 총평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일단은 저는 여기 총평 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해설은 다음 이제 해설강의 탭에 보시면 제 영상이 또 날라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6월 모의평가 보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